마스터 플랜 3 2만 5천 달러 전기차 500km 주행가는 거리 전망 테슬라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회사의 장기 사업 계획을 담은 마스터 플랜 3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향후 일부 모델의 NCM 배터리를 대체한 저가형 AFP 탑재 계획을 밝혔다. 테슬라는 우선 상용 전기 트럭 세미의 라이트 버전과 향후 선보일 소형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으로 구체적 시기와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해당 전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향후 출시할 이른바 모델 위로 알려진 2만 5천 달러 저가형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완전 충전 시 약 500km 주행가는 거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에는 현재 판매 라인업을 포함해 향후 출시될 신차 기획이 나열되고 해당 세션에서 모델 3, 모델 Y보다 작은 소형 모델이 확인된다. 또 이 차량은 AFP 방식의 53kWh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해당 차량의 주행가는 거리 등 세부 재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외신인 테슬라 모델 3 후륜 구동 모델은 유럽에서 LFP 방식의 60kWh 배터리를 탑재해 판매되고 이는 WLTP 기준 491km 주행가는 거리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더 작고 가벼운 차체와 전기모터의 개선으로 인한 모델이가 개발된다면 53kWh 배터리는 충분한 효율을 발휘하고 완전 충전 시 최대 500km 주행가는 거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니켈 기반 배터리에 비해 생산 비용이 약 30% 더 낮고 안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AFP 배터리 전환을 추진 중이다. 다만 A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저온에서 주행가는 거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을 지녔다. 앞서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매년 50% 성장의 신모델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신모델은 다른 차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외신은 테슬라의 저가형 신모델은 차명이 모델이 혹은 모델시로 명령되고 판매 시작가를 2만 5천 달러로 낮춰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년 전 중국 정부에 제출된 테슬라의 향후 생산 계획에 대한 서류에 포함된 신차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당 차량은 쿠페 스타일 루프와 짧은 오버행을 특징으로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바탕에 둔 두박스 구조를 띄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기 권한 탈취 가능한 보안 취약점 발견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침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애플은 이미 악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빠르게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2일 더 레지스터든 외신에 따르면 구글과 국제앱네스틴은 애플이 배포한 패치에서 두 가지 보안 버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애플은 해당 취약점을 해결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 취약점이 문제되는 기기는 아이폰 8 이상, 아이패드 프로 모든 모델,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이상, 아이패드 5세대 이상,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이상이다. 이번 취약점은 iOS, iPadOS, macOS와 사파리 웹 브라우저 패치 과정에서 IO 서페이스 액셀러레이터와 웹킷에 발생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IO 서페이스 액셀러레이터의 취약점은 일반 앱에 커널 권한이 주어져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인 커널까지 접근해 이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문제였다. 웹킷은 악의적으로 제작된 웹 콘텐츠도 이메 코드를 통해 기기에서 실행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됐다. 두 취약점 모두 원하는 명령이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친형적인 취약점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훔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미 일부 해커 그룹 등에서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를 받았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둘러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을 권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AI 책봇 경쟁의 윤리보다 속도 선택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인공지능 책봇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윤리보다는 개발 속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내부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7일 MS와 구글 전현직 직원 15명과 이들 회사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양사가 모두 책GPT 등장 이후 생성 AI 분야 선점 경쟁에 나서면서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 제품을 서둘러 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기술이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리 지침을 운영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책GPT의 놀라운 기능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출시를 서두르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AI 제품 검토를 맡은 직원들이 아직은 책봇이 부정확하고 위험한 답변을 생성한다면서 반대했지만 AI 책봇받의 출시를 강행했다. 또 지난 2월 검색 엔진빙에 책GPT를 도입한 MS에서도 윤리학자와 직원들이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묵살했다. 이들은 여러 문서의 AI 책봇 기술이 페이스북 그룹의 허위 정보를 벗드리고 비판적 사고를 저하시키며 현대 사회의 사실 기반을 침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MS의 경우는 지난달 AI 윤리 팀을 애체해 남아있던 AI 윤리 담당 팀원 7명마저 해고했다. MS 측은 여전히 수백 명의 직원이 윤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관련 조직을 없앤 것은 사실이다. 양사는 직원들에게 AI 윤리보다는 책보 통합이나 개발을 독려하는 데 더 집중해왔다는 평가다. MS는 샘슐레이스라는 기술 임원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 나중에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치명적인 오류라면서 새 기술이 나타났을 때 제품을 가장 먼저 내놓은 회사가 장기적인 승자가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생성 AI 서비스 출시 임박 경영진 의지 밝혀 아마존도 조만간 생성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경영진에서 곧 출시할 서비스가 많다며 생성 AI 시장 경쟁에 가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8일 아마존 경영진이 지난달 열린 아마존 웹서비스 전직원 회의에서 생성 AI 관련 서비스와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와미 시바수브라마니안 아마존 머신러닝 부문 부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책보슨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우리는 내놓을 것이 많다면서 우리는 아마존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담 셀립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CEO는 아마존 전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흥미로운 프로젝트와 제품을 개발 중이며 출시되면 정말 멋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아직은 이 같은 아마존 경영진의 입장 표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이 오즈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채취피티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아마존 직원의 반응을 소개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원스토어 입점 막았다 공정이 과징금 421억 부과 모바일 게임 회사들의 앱마켓 입점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한 구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한 구글의 시장 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일면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맨마블과 넥슨 NC소프트 등을 비롯해 복수 게임사를 대상으로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았다고 판단했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부문에는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등이 있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모두 국내 매출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구글은 2016년 원스토어 출범으로 국내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2018년 4월까지 피처링과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하며 대형 게임사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또한 매출 비중과 원스토어 동시 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 등급을 나눠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구글은 원스토어 성장을 막으려면 게임사별 관리 외 게임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하고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 관리하는 등 베타 조건부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원스토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구글 플레이의 경우 30%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구글에 이런 행위를 놓고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 적지위 남용 행위 중 베타 조건부 거래 행위로 보고 구글 LLC,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대한 시장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 감시국장은 원스토어 점유율은 행위 기간 동안 크게 확대했고 상승했다며 이를 고려해도 어떤 경쟁 제한적 행위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